삼성전자 8만 5천 9백원의 비중은 90%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분할 매도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 시각 7만 9천 7백원입니다. 사실 삼성전자 8만원을 깨면서 많은 국민들의 멘탈도 와장창 무너졌죠. 전문가님. 이게 또 국민주라서 상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전문가님. 그래도 좀 솔직하게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아무래도 이게 비중하고 매수 가격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되는 게 아무래도 주식 투자거든요. 그런데 8만 5천 9백원의 비중이 90%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기대하고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길게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군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도체 빅사이클에 대해서 기대감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갔고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파운드리, 또 미국의 파운드리 투자, 이러한 좋은 희소식이 좀 일고 있지만요. 어쨌든 당장에 지금 주가에 대한 강한 상승 모멘텀보다는 지금 굉장히 또 TSMC랑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요. 반도체가 상승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굉장히 지금 복합적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이 이어간다, 하락이 이어간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충분히 지금 추세 자체적으로는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요. 지금 뭐 손절하고 이러한 극간은 아니다. 이러한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긴 호흡으로서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캐파 시설 증가에 따라서 투자 확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실적도 크게 개선되거나 꽤 더 좋아질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니까요. 긴 호흡으로서 바라보면서 좀 기다리시는 여유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은 최근 공매도에 영향도 좀 있었고 그런데 오늘 기관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삼성전자는 바라보자고 하셨고 비중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따로 권유를 해드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확인을 하셨고요.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8184님께서 동훈아나택 11,850원에 15% 보유 중입니다. 너무 하락해서 손절을 해야 할지 보유하면 손실을 적게 볼 수 있을까요? 감당이 안 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동훈아나택은 지금 6,680원이네요. 감당이 정말 좀 안 되는 지경까지 정말 너무 많이 떨어져서 우리 시청자분 힘든 하루를 보내시고 있으실 것 같아요. 동훈아나택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을 주로 납품하고 자율주행차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여왔는데요. 5월 들면서 오히려 지금 반대적으로 계속적으로 차익매물들이 나오면서 자동차 관련주 혹은 반도차 관련주들 위주로 좀 많이 차익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도 5월 들어서 굉장히 큰 하락세를 보여서 거의 40% 가까이 하락을 보여왔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차라리 만원 전후로 했을 때 손절을 해야 될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게 맞지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손절을 고민하시기엔 좀 타이밍상 많이 지나왔다라고 좀 바라볼 수 있거든요. 다소 이러한 구간이 조금 몇 개월 길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충분히 시장 자체를 봤을 때는 자율주행차에서 또 충분히 1년 이내 다시금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고 시장을 또 주도할 수 있는 이러한 섹터들이고 이러한 재료가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손절할지 말지 하락폭이 커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차라리 지금은 좀 늦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을 때 차라리 더 모아가자 그러면서 평균 매수가를 낮춰놓으시면 충분히 긴 호흡으로 기다렸을 때는 충분히 더 수익 구간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아무래도 더 좋지 않을까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또 너무 많이 떨어지기도 해서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추가 매수를 하면서 단가를 떨어뜨리고 역시나 길게 시간을 좀 투자해보시면 또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도연님께서 안녕하세요, 짐바효택 7,120원의 10%입니다. 오늘 올라갔는데 매도를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장중에 급등을 했습니다. 7,700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바로 이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금은 6,980원 살짝 손실을 보는 구간에 있으시긴 한데 지금 손절을 하기도 좀 아까울 것 같기도 하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네, 아무래도 짐바효택 자체로 봤을 때는 지금 최근 들어서 4월 달 들어서 다시금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수급이 좀 들어오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지금 위탁 승산, MRNA 이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상황인데요. 짐바효택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물질, 코로나 백신 물질 예전에 관련주로써 시장에서 부각이 된 적이 있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좀 돼지 독감 이런 거 관련주로써도 충분히 시장에서 부각이 된 적이 있거든요. 봄철이나 이런 환절기 계절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혹은 언론플레이로써 좀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재료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7,100원이시면 거의 오늘 진입한 게 아니실까라고 좀 걱정어린 지금 문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오히려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낫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차익 매물 나오고 나서 물론 6,500원이 부근까지는 매물 소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자체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반등세가 이어지면 수익 전환이 되시면 그때 오히려 매도를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짐바효택 전문가님 설명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은 역시 유튜브입니다. 달달 라떼님께서 앵커님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삼성전기 매수가는 18만 3천 원에 비중은 20%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22만 3천 원 올 1월에 그 고점을 찍고 계속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만 조문관이 MLCC 관련 주잖아요. 그게 전기차에 15,000개 정도가 들어간다면서요. 엄청 들어가는데 지금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 주가도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오를까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지금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 테슬라 실적 발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셧다운에 들어가는 자동차 공장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 자체가 지금 막혀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MLCC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실적의 영향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이매물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당장 공매도 개시 이후에 추가적으로 오히려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본정가를 고민하실 수 있는 단계보다는 충분히 그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만 보시고 판단나기에는 저도 간다 못 간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긴 호흡으로 솔직히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고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그러한 강력한 모멘텀이나 시장 전기차장 자체가 2025년까지는 지금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5대만 전기차라고 하면 이게 50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글로벌적인 지금 환경이나 규제나 혹은 지원책이나 여러 방면으로서 지금 시장 확대에 각 국가들이 다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해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보시고 오히려 좀 조정 구간일 때 모아간다라는 식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건강하고 성과가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조금 길게 가져가 보시면 밀릴 때마다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 구사하시면 충분히 수익 가능하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가볼게요. 문자입니다. 1671님께서 시즌 9만 8천 원의 5% 제가 매수하고 붙어서는 계속 떨어지네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권리락 효과 발생한 이후로 이 종목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요즘 또 진단키트 관련해서 이슈는 개별적인 이슈 말고는 동반 강세름을 보인다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즌,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꽤 손실을 보고 있으시네요. 우리 시청자님이. 네, 아무래도 시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코로나 진단키트였죠. 그러면서 작년에 정말 K-바이오를 선풍적으로 수혜를 받던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들이 거의 올해 들어서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출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4월 초부터 다시 코로나 확산세가 진행되면서 진단키트 관련 주의들이 굉장히 급등을 보여왔거든요. 동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급등을 보여왔는데요. 오히려 권리락, 무상증자 이후 권리락 기점을 해서 계속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보시면 이 부근에서 오히려 지금 계속적으로 차익 매물을 먹고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대개 이게 통상 100%의 확률은 아니지만 대개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 자체가 있기 때문에 출해되는 상장한, 신규 상장한 물량에 따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데요. 어느 일정 기간, 한 달 가까이 혹은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는 다시금 반등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반등세가 얼마까지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9만 원대 이상까지는 나올 수 있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종종 무상증자 이후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종목도 해당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고민하시기보다 거래량도 너무 없고 지금 시장에서 매물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때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전략을 취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기다렸다가 반등으로 단기적으로 수급이 싹 들어와서 급등이 나왔을 때 차라리 그때 오히려 좀 매도를, 전략을 취하시는 게 아무래도 손절을 하더라도 손실폭이 줄어들 수 있고요. 오히려 수익 전환으로서도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9만 원대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거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충분한 수익을 내시고 나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입니다. 0038님께서 LG 디스플레이 매수가는 22,650원 비중은 10% 향후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22,650원 딱 지금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까지는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좀 밀리다가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죠. 영업이 흑자 전환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오늘 지금 2%가량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을 기점으로 어떻게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도 될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LG 디스플레이 자체는 웰리드 액정 자체로서 애플에도 또 납품할 수 있고요.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는 애플 자체가, 아이폰 자체가 폴더블폰으로 나오거나 출시되고 했을 때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또 단기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출시 전까지 긴 호흡으로 1년 이상 정도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서 투자 관점을 갖고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이러한 추세 자체로 봤을 땐 조정을 보일 수 있지만요. 지금 121선, 장기 2평선 자체를 지지를 받으면서 좀 행보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충분히 추세 자체로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IT 전반적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등 IT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왔었고 매물이 나왔었고 시장 자체도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동반 약세일 뿐이지 이러한 업종이나 섹터군 자체에서는 굉장히 상승 압력, 소비 자체가 보복 소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도 개선될 수 있고요. 더 크게 개선될 수 있고 수요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 이러한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바라보고요.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 얻으실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유튜브로 가볼게요. 김하늘님께서 안녕하세요. 매일같이 시간을 기다리며 사는 애청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넥스트 비티, 1710원의 13%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익권에서 점점 멀어지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1555원이고요. 오늘은 보합세, 별다른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고 이 종목도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우선 흑자 전환했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긴 했습니다만 웨스요 전문가님 주가는 크게 또 오르지는 않아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넥스트 비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진단 키트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됐고 작년에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왔는데요. 지금 진단 키트 관련주들, 아까 시젠을 설명드리면서 대부분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무상증자로 인해서 이슈가 재료가 한 번은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국면이지만 넥스트 비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재료나 이런 게 딱히 부재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매수가 자체가 1700원이면 최근 한 달 이내에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손절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 오히려 기다리시거나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정이 보였을 때 1500원 부근 혹은 1500원을 손절가 라인으로 좀 설정을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더 추가적인 약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오히려 손절가를 설정하시고 아니다 좀 지지가 된다 하시면 반등 올 때 차라리 1700원 부근에서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를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현명하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 코스포스님께서 안한티 만 200원의 10%입니다. 올해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 손실이 큰데 조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만 200원이시면 굉장히 오래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9천원까지 올라왔는데 그래도 요즘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전문가님. 저한테는 남북경협주로 인식이 좀 박혀있는 전문가이긴 한데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 기대감 사람들 놀러가니까 그런 이슈가 올라가는 걸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는? 네 아무래도 안한티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남북경협 관련주구 금강산보 관광으로 인해서 충분히 남북경협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는데요. 안한티가 여러 개의 골프장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관광센터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시장이 대체적으로 엄청나게 코스피지수나 코삭지수나 작년 한 해 동안 큰 상승폭을 보여왔는데 오히려 이러한 여행주나 레저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소외가 돼 왔었거든요. 그동안에 오랜 기다림이 오히려 지금 기다려오셨는데 지금 반등세에 충분히 이어질 수 있고요. 향후 코로나 백신이 본격화되면서 점진적으로 마스크가 해제가 되고 의무가 해제가 되고 하다 보면 충분히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종목군이니까 오래 기다리신 만큼 오히려 좀 더 기다려보시면서 수익으로서 오히려 전환하시고 수익으로서 결과를 좋은 성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안한티 오래 기다리신 만큼 조금 더 기다리셔서 꼭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79님께서 안녕하세요. DBi텍 매수가는 6만 9천 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5만 2천 2백 원입니다. 6만 9천 원이면 꽤 또 좀 오래전에 매수를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DBi텍은 전문가님 5만 원 부근에서 요즘 계속 맴돌고 있는데 지난번에 올 초에는 7만 원대까지도 한번 쭉 올라갔었잖아요. 그런 흐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1월 달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다. 비메모리 반도체 완전 빅사이클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1월 달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서 역시 마찬가지로 비메모리 반도체 대표적인 관련주로서 8인치 이런 파운드리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수혜주다. 라고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아마 그때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지금 수급이 워낙 쌓여 있어요. 계속적으로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데 재고가 쌓여 있는데 이걸 풀 공장을 풀 가동을 해도 이걸 맞출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공장을 증설하는 그래서 돈이 들어가고 공장을 또 지을 때까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시간도 있고 이러한 단계 구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오락내락하면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일 수 있지만요. 이게 길게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늘리더라도 오히려 4만원 초반에 이 부근에서 차라리 추가적으로 더 모아가신다면 더 좋은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세울 수 있는 매매 전략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좀 지지가 된다 하시면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다시금 강세 시장이 나왔을 때 업종, 섹터 전반적으로 강세가 나왔을 때 충분히 수익 실현도 가능하시니까요. 너무 걱정할 종목은 아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아가면서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819님,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캐몬 4,065원에 3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4,210원이기 때문에 손실이 보고 있으시진 않지만 약간 또 요즘 주가는 지지부진해서의 전문가님 노바백스 관련 주죠.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캐몬 자체가 예전부터 바이오 관련 주다 혹은 코로나 백신 관련 주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 주다 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하면서 동사도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요. 주가도 무려 6배 이상 상승을 보여왔거든요. 그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차익 매물도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금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화이자나 모더나나 국내에서 생산 가능하다 뭐 이러한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위탁 생산이나 CMO 혹은 CRO 같은 업체들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해서 시장에서 지금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도 충분히 4천원이면 지금 수익 중이세요. 수익 중이신데 다시금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다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좀 매도 목표가를 설정하신다면 지난번 고점 부근인 5천원 라인 이렇게 좀 설정을 하시고 매도 전략을 세우셔도 좋고요. 좀 더 욕심을 내시겠다면 6천원까지 보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6천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라인태를 잡아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가볼게요. 미운 오리 새끼님께서 안녕하세요. 인터지스 4,990원에 20% 손절을 해야 될까요? 매수 계속 파란불이에요. 빨간불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추세는 상승세 이긴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이 동국제강그룹 계열사였어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물류나 조선해운이나 이런 게 굉장히 지금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도 항만 관련해서 교통 시스템이나 전반적인 시스템을 공급하고 그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실제적으로 업황 섹터도 굉장히 좋고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인터지스라는 종목 자체가 업황이나 실적으로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 종목의 성향은 정치 테마주,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예전부터 4년 전, 5년 전부터 부근류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정치 테마주 관련주로서 시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정치 테마주는 실제로 정치인과 연관이 있건 없건 하나의 분류만 되더라도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정말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사업과 무관하게 주가의 움직임이 있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선이라는 재료가 막강한 큰 재료가 내년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아무래도 정치권 이슈나 화두가 충분히 언제든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파란블레 나오더라도 걱정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보이더라도 오히려 좀 4천원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하신다면요. 대선 전에는 다시금 지지율이나 이러한 언론 뉴스들이 나올 때 대선 관련주들은 다시금 강하게 상승을 보이거든요. 그때 오히려 수익 전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지스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듣고 오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은 일개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린케미칼 1만 5천원에 100%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반등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한 종목이죠. 전문가님. 한때 좀 잘 오르다가 요즘은 영 힘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밀려나고 있는데 또 120일 선에 이탈을 했어요 전문가님. 꼭 이 종목도 기다리면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탄소 배출을 굉장히 예전에 트럼프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그런 거 무시하고 나서 지금 화력 발전으로 했지만 바이든 정부에서는 오히려 친환경 정책으로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러한 관련주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혹은 탄소 배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요. 11월까지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그 당선 이후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이나 예산이나 혹은 수주나 사업으로 연결되는 밸류체인 자체가 연결이 되지 않은 이러한 상황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차익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차트로서는 아무래도 답변을 드리자면 여기 라인이 1차점 지지지 라인이다. 1만 9백원, 1만 1천원 이 부근이 1차 지지 라인이라고 좀 설정을 해놓으시고 오히려 이 지지기간이 이탈 시에는 차라리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고려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매수가가 1만 5천원이에요. 1만 5천원 부근에서 손절을 하시는 지금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기간이 차라리 이탈하면 차라리 그 아래 1만원 이하의 1만원 하단에서 차라리 추가 매수를 전략을 세워서 비중이 좀 높더라도 매수가를 낮추면 충분히 다시금 ESG 산업 자체는 워낙 또 막강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다시금 강력한 재료가 동반돼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섹터군이니까요. 오히려 좀 주가가 좀 눌릴 때 그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평균 매수가를 낮춰놓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요. 힘내시고 여기에 맞춰서 좀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